양이들이 박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생수 포장 비닐 우리 댕댕이 7살 기념 간식을 준비했다 어? 안되는데? 이 양아치가 선 넘네 날짜 지난 사과를 숲에 폐기했더니 파티가 열렸다 며칠 전 떨어뜨린 댕댕이 방석이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 같다 백인 가정에서 자란 냥이가 흑인 친구를 처음 본 날 왜 할류 프롬 떠리자 왔어? 6살 생일 선물로 권초를 선물 받은 아기 코끼리 마음에 들어하는 게 맞는 건가? 누가 봐도 완벽한 코스프레 콤비 힉 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